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탐정 박탐정입니다 자 오늘 우리 바이오 한번 파헤쳐 볼건데요 자 이종목 최근에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러한 급등 흐름 왜 나오고 있는지 자 지금도 지속적으로 수급이 나오고 있죠 수급 왜 들어오는지 알아볼거구요 자 그리고 앞으로 주가 흐름 어떻게 를 하게 될거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식으로 이 종목을 대응해야 할지 전부 다 말씀을 드릴거니까 오늘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라구요 영상 마지막에는 제가 여러분들 위해 준비한 선물 단기간 내에 급등 나올 수 있는 단기 급등주 준비해봤으니까 이 종목 반드시 받아가셔서 수익들 알뜰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무료로 드리는 종목이니깐 부담 갖지 마시고 꼭 받아가시길 바라구요 자 무료인 대신에 여러분들은 잊지 말고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댓글도 잊지 말고 한번씩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네요 댓글에는 여러분들 한번 우리 바이오가 급등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딱 우리라고 두 글자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면 제 영상이 널리 널리 유튜브 알고리즘을 타고 퍼지게 될건데 그럼 많은 분들이 아 우리 바이오가 이렇게 좋은 기업이구나 라는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바이오에 대한 수급 지금보다도 더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주가는 더더욱 폭발적으로 올라가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반드시 댓글 달아주시기 바라구요 댓글 다는거 3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료구요 돈 드는거 아니니깐 댓글 잊지 말고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바이오를 한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바이오의 공시를 보면서 한번 어떠한 기업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 바이오의 사업부문이 쭉 나와있죠 총 5개의 사업부문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자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이제 fpcb led tv 조립 나노섬유기능성원단사업 이런게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식물공장 갑자기 식물공장 이게 뭐지?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자 이거 중요한 포인트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라구요 한번 이어서 쭉 보겠습니다 자 쭉 내려보면 중요한 포인트 네 여기 나와있네요 자 우리 바이오는 자회사인 우리 그린사이언스 및 우리 바이오의 연구시설 및 인력을 통하여 의료용 대마를 재배하고 대마성분 연구에 대한 승인을 받는 등 건강기능식품 및 바이오 관련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라는게 나와있죠 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 바이오의 주가가 올라간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의료용 대마 이제 마리화나라고도 하죠 이 마리화나 관련해서 현재 미국에서 대선이 나가고 있는데 이 미국 대선주자들이 정책으로서 마리화나 화법화 이것을 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바이오에 대한 수급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정밀재배 기술을 이용해서 밀폐형 식물공장 시설에서 이 대마를 재배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우리 바이오예요 그래서 이제 칸나비올이라고 CBD 성분 이걸 극대화한 대마재배 연구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이 CBD가 뭐냐면 이 마리화나에서 추출이 되는 성분인데 환각성은 없고 이제 오히려 난치병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어요 자 마약류인데도 불구하고 환각성을 없애버린다면 어? 의료용으로 굉장히 효과가 있겠죠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의료용 대마로 좀 사용이 되고 있었는데 자 이게 미국 대선에서 해리스 바이든의 다음 주자로 이제 차기 대선 후보로 올라온 이 해리스가 연방정부 차원에서 이 마리화나를 비범죄하고 합법화를 추진하겠다 라고 이제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리화나와 관련된 유죄 판결들 이거 이제 기록을 말소까지 하겠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 마리화나 합법화를 조금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자 이것 때문에 우리 바이오에 엄청난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서 주가가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또한 이제 트럼프조차도 이 주정부 차원에서 대마조 관련법을 결정할 권리 이거를 지지한다 라고 발언을 했었는데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의료용 대마에 대해서는 100% 찬성한다는 입장도 보이기도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트럼프도 어느 정도 뭐 대마와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거고 해리스 또한 뭐 해리스는 아예 그냥 강력하게 정책으로 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트럼프가 이기든 해리스가 이기든 어찌됐든 11월 미국 대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종목에 대한 변동성은 확대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그 방향성의 방향은 업사이딜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에서 우리 바이오를 비공개 특별종목으로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한번 영상을 같이 보실게요 자 바로 이 영상인데요 자 차트를 보시면 완벽하게 우리 바이오의 차트와 동일하죠 딱 이때 자리입니다 이때 자리 제가 이날 영상을 찍어 드렸고 여러분들은 이날부터 매수가 가능했겠죠 자 이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드리자면 자 11월달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여러분들에게 큰 수익을 만들어서 줄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지만 여러분들 메인 이슈는 11월달에 있지만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주식은 선반영이라는 게 이루어집니다 자 벌써부터 선반영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한번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려는 그러한 위치에 있어요 자 그래서 현재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 자리에서 충분히 괜찮은 사점에서 공략만 한다면 충분히 단기간에 적게는 20%에서 많게는 최대한 100%까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자 여러분들 보셨죠 제가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빠른 시일 내에 20%에서 100%까지 수익이 나올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자 바로 이틀 만에 30%가 넘는 상승이 나와주면서 여러분들에게 약 31%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 드린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은 제가 문자로 한번 더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눌림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나와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속적으로 영상 촬영하면서 새롭게 브리핑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매도 타이밍과 관련해서 타점 실시간으로 나도 좀 알고 싶다 이런 분들은 제 개인 연락처 010-4674-9671 박탐정이라고 지금 제 번호 저장을 먼저 좀 해두신 다음에 저한테 네 글자로 문자 한 개만 보내주세요 자 우바 대응 이렇게 네 글자 딱 남겨놓으시면 아 우리 바이오 가족 여러분들께서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시구나 라고 제가 바로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제가 우리 바이오에 대한 실시간 대응들 끝까지 잡아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니까 저와 함께 하실 분은 지금 바로 010-4674-9671 하나로 오바 대응이라고 네 글자 문자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제가 준비한 이 단기 급등주 이거 한번 볼 건데요 자 그런데 제가 다짜고짜 제가 말씀드린 종목에 급등이 나올 거니까 저를 믿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믿음이 안 갈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과연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 실제로 급등이 나왔었는지 이걸 좀 먼저 검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저 주식탐정 박대표의 비공개 특별종목 수익검증 시간인데요 자 너무나도 많은 종목이 있었겠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고려시멘트와 사주대림을 예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여기 보시면은 고려시멘트라고 종목명이 적혀있죠 자 그리고 차트 모양 이 모양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날 영상을 올려드렸고 바로 다음날 이렇게 급등이 나왔거든요 자 날짜도 보시면 제가 확대 한번 해드릴게요 이때 날짜가 6월 18일이고 제가 6월 19일 장 시작 전에 올려드렸어요 하지만 이날 고가 29.9% 올라갔죠 자 그래서 이거 한번 실제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영상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6월 19일날 새벽 5시에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고요 자 이때 보시면 차트 딱 이거죠 이 비공개 특별종목이라고 제가 종목명을 가려놨었는데 이 차트 모양이 아까 보여드렸던 이 고려시멘트 완전히 동일하죠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이렇게 29.9% 급등이 나왔었던 거고요 자 바로 다음 종목 4조 대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도 차트를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이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이때 제가 영상에서 4조 대림 7거래일 이내로 급등 나올 거다 말씀을 드렸고 이 이후에 여기서 지지받고 바로 반등 나와주면서 정확하게 7거래일 만에 약 40%에 가까운 수익이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실제로 말씀을 드렸는지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고려시멘트 급등이 나올 거다 라고 말씀드린 그날 급등이 나온 다음에 제 말이 맞았죠? 하면서 찍어드렸던 영상입니다 자 6월 19일이죠 그 영상에서 제가 이 차트 방금 보셨던 요 구간이죠 여러분들 제가 정확하게 이때도 말씀드렸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급등이 나왔던 거죠 뭐 이 밖에도 우리손 FNG 에이프릴바이오 요러한 종목들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찾아보시면 제 말이 진짜라는 걸 한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면 이제 저의 말이 진짜라는 걸 좀 증명은 다 한 것 같고 이어서 바로 한번 이 비공객 특별종목 어떠한 종목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종목은 바로 이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에 대한 힌트를 드리자면 자 현재가 29,400원이고요 자 제가 여기 지금 선 그어드린 게 보이시죠 현재 이 선 정확한 지지라인인데 보시면은 아래꼬리 말아올리면서 이 가격 정확하게 찍혀주고 있죠 현재 급등 나온 다음에 고가 노리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현재 이때만큼의 거리량이 아직 안 들어오고 있죠 이때만큼의 거리량 혹은 이것보다 더 큰 거리량 들어오면 충분히 추가적인 급등 나오면서 여러분들에게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현재 이 종목은 많은 운용사와 사모펀드들에서도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 엄청난 종목이에요 정말로 괜찮은 종목이고 이 종목 제가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게요 7거래일 이내에 반드시 급등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제가 정확하게 7거래일 후에 이거 영상을 한번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 010-4123-8575 아까 말씀드렸던 제 개인 번호 010-4123-8575 이쪽으로 특별 특별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비공개 특별 종목 어떤 종목인지 종목명과 함께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 매속과 함께 전달 드릴 거니까 소액으로 진입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소액으로 쏠쏠하게 용돈머리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만일 여러분들 이 종목을 좀 비중을 많이 태우고 싶다 이런 분들은 저한테 반드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 여러분들 단기 급등주라는 말은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는 말이에요 변동성이 크다는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자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철저한 대응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웬만하면은 혼자 사실 거면 소액으로 진입하시고요 뭐 한 500만원 이하 이 정도로 진입하셔도 충분합니다 500만원으로 40% 수익 보시면 얼마죠? 200만원 수익이에요 자 그럼 사회초년생 거의 월급과 비슷한 수준이죠 이 정도를 하루에 벌어갈 수 있는 겁니다 뭐 하루는 아니죠 40%가 한 이틀 이틀만에 벌어갈 수 있는 수준인데 자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일 진짜 큰 비중 세우실 거다 반드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? 자 만일 이 종목을 그냥 지켜만 보고 싶다 충분히 지켜만 보셔도 됩니다 진짜로 올라가는지 혹은 떨어지는지 저 박탐정의 말이 맞는지 직접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서 판단을 내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드리는 종목이니까 뭐 부담 갖지 마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여쭤보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 무료로 알려드린 대신 여러분들은 잊지 말고 구독이랑 좋아요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? 자 그럼 여러분들 제가 현재 구독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어떠한 이벤트냐 저 박대표와 함께하는 3억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구독자 전용 이벤트인 만큼 모든 건 100%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대신에 구독이랑 좋아요는 여러분들 반드시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마다 맞춤 자산배분 전략도 제공드리고 확실한 진행을 위해서 입장 인원 선착순 300명으로 제안하고 있는데요 이번이 네 번째 프로젝트 진행인데 제가 세 번째 진행했을 때는 만 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해주셔서 제가 좀 정말 힘들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로 임팩트 있고 한 분 한 분 제가 케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입장 인원을 제안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얼마든지 소액으로도 참여 가능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텔레그램 소통방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텔레그램 입장 방법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저 박대표의 영상을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보고 계실 텐데요 자 이렇게 PC로 보셨을 때는 영상 설명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휴대폰을 보실 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상 설명란 보시면 이렇게 텔레그램 링크가 나와 있을 건데요 자 이 링크를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자 주식감정 박대표의 구독자 소통방 이건 이제 3기 때인데 자 아무튼 이런 화면이 뜨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조인 채널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입장 요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저한테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확인한 다음에 채널 추가 버튼을 눌러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장이 되는 구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살짝은 복잡하실 수 있는데 저 박대표가 드리는 중요한 정보들을 빼돌리는 생각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제가 한 분 한 분 구독자 분이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한 다음에 입장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장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입장 요청을 해주신 후에 저 박대표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자 010 4123 8575 010 4123 8575 제 개인 번호거든요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의 텔레그램 닉네임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입장 버튼을 누리신 다음에 제 번호 010 4123 8575 이쪽으로 여러분들의 텔레그램 닉네임 여러분들이 닉네임을 문자로 보내주셔야지만 제가 이 닉네임과 여기에 나와있는 이름 비교를 해서 동일한 이름만 제가 입장을 시켜드릴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물론 이 텔레그램 입장하는 방법이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주세요 텔레그램 입장을 하고 싶은데 입장하는 방법이 너무 어렵다 조금 도와달라 라고 이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문자를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들어오실 수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문자로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텔레그램에 입장하시게 되면 어떠한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텔레그램 그리고 엑셀 파일을 한 개 띄워놨는데요 자 이 엑셀은 무엇이냐면 실제로 저희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진행했던 단타 종목들을 쭉 정리를 해놓은 리스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수익률 모두 다 나와있고요 이 모든 내용들은 이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벌써부터 네 번째 프로젝트 진행 중인데 열두 분이 참여해주셨고요 또 이렇게 새로운 분이 입장 요청을 해주셨네요 자 이렇게 입장 요청을 누르면 제가 채널에 추가 누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자로 여러분들이 닉네임을 저한테 알려주셔야지만 제가 문자와 이 닉네임 확인한 다음에 이 입장 버튼을 눌러서 입장을 시켜드린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러한 종목들을 진행했었는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맨 밑에 있는 노브랜드부터 한번 같이 보실게요 자 여기 엑셀 파일을 보시면 노브랜드라는 종목을 37,000원에 매수를 해서 43,500원에 매도를 했다라고 기록을 해두었고 수익률은 17.57% 달성을 했다고 제가 기록을 해놨죠 자 텔레그램에서 실제로 이렇게 노브랜드라는 종목을 37,000원 이하에 매수를 드렸고 43,500원 이상에서 매도를 드렸습니다 자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노브랜드 매수가 37,000원 이하 매도가 43,500원 이상 정확하게 둘 다 나와있죠 여러분들 자 마찬가지로 ICTK라는 종목과 HD 현대만인 솔루션 대원전선 D&D 파마텍 일진전기 덕성 이런 종목들도 실제로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쭉 올려서 보여드릴게요 조금만 올려보면 자 ICTK 나올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나와있네요 ICTK라는 종목을 제가 32,500원에 매수를 해서 34,300원에 매도를 하셔라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 내용은 여기에 정확하게 나와있죠 자 현대만인 솔루션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매도가가 19,500원이라고 나와있는데 자 조금만 쭉 올려보면 자 여러분들 여기 명확하게 나와있죠 또 현대만인 솔루션의 매도가 19,500원 이상이라고 나와있죠 자 매수는 언제 했느냐 조금만 올려볼게요 바로 전날인 5월 8일이죠 여러분들 5월 8일날 현대만인 솔루션 11만 4,300원에 정확하게 매수 사인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하루 만에 70.60%라는 수익을 만들어드렸어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어드렸던 모든 수익들에 대한 내용들은 이렇게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구요 이 밖에도 위에 있는 종목들 다 확인시켜 드릴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 나머진 여러분들이 직접 입장을 하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단타뿐만 아니라 이렇게 스윙 종목으로도 좀 수익을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가장 가까운 사례인 클래시스 5월 9일날 매도를 했죠 자 5월 9일날 클래시스는 정목 49,500원 이상에 매도를 했는데요 자 여기에도 기록이 32,200원에 매수를 해서 49,500원에 매도를 했다 실제로 32,200원에 매수를 한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모두 다 텔레그램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하시구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박대표의 텔레그램 소통방 입장하셔서 저와 함께 3억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입장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입장신청 먼저 하신 다음에 010 4123 8575 010 4123 8575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의 텔레그램 닉네임 혹은 이름을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한 후에 입장시켜 드릴 거고 입장하신 다음에는 여러분들 저와 함께 수익들을 쌓아 나가시면서 3억 벌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저 박대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크릿 종목도 한 개 준비해왔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의 세력들이 2천억 이상의 자금을 쏟아 부어서 5년 동안 매집을 했던 종목인데요 1차 펌핑 당시에 상승률은 약 500%로 투자금 대비해서 약 5배의 상승이 나왔었죠 자 이번에도 세력들은 3천억 이상의 자금을 들여서 약 3년간 매집을 해오고 있는데요 자 총 투입 자금만 자금하치 5천억이고 매집 기간도 8년 이상인 종목인 만큼 예상 목표 수익률 또한 800% 이상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첨언을 드리자면 이번 체코 원전 수주 사실상 확정이 되었죠 총 4개의 원전 중 2개에 대해서 확정이 되었는데 추가적으로 나머지 2개에 대해서도 수출받을 강성 매우 높습니다 이제 15년 만에 원전 수출을 만들어냈고 유럽 지역에는 이제 첫 수출이 성공이거든요 자 이 덕분에 앞으로 폴란드 영국 스웨덴 아랍에미리트 네덜란드 루마니아 트리키아 등 추가적인 원전 수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업 기대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심지어 여러분들 11월달에 미국 대선이 다가오면서 폭발적인 수급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건데 트럼프도 이 원전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승리 시에 가장 큰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고 정말 미친 듯한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엄청난 수급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폭발적인 수급이 들어온다? 정말 미친 듯한 상승 나와줄 수 있다는 거겠죠 자 이러한 모멘텀들 뿐만 아니라 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국내 주요 원전 대기업 7곳 중에서 무려 6곳과 계약을 맺고 있고요 이 때문에 원전 관련 수주나 이슈가 있으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월 다가오면 정말 미친 듯한 상승 나올 건데 그 전에 여러분들 미리미리 저점에서 좀 잡아가셔야 되고요 매집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바로 이 종목 받아가셔서 지금부터 미리미리 매집하셔야 된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싶고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상단에 나 있는 제 연락처 010-4123-8575 제 개인 번호로 시크릿이라고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 그리고 타점까지 모두 다 알려드릴 거니까 반드시 받아가셔서 매수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반드시 대박나시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 계좌 바뀌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꼭 받아가세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도움이 되고 돈이 되는 정보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